보이나요? 안녕 소연아 나와라 소연 누구냐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나와요? 잘 보이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저녁밥 먹었냐고요? 저녁밥은 안 먹었어요 초코우유 먹었는데 잘생기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와 댓글이 왜 이렇게 빨라요? 아니 저 시작하기 전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급하게 이거 방송 사고 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랬는데 한 달만에 첫 라이브 옷도 초코우유 색이라고요? 제가 초코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맛있는 초코색으로 맞춰주셨나봐요 한 달만에 라이브 벌써 한 달이나 됐나요 제가?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물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한 1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벌써 이제 5월 15일? 제가 이렇게 빠른 여름?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더워질지 몰랐어요 빨리 반팔을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프롬에서 보고 싶다고 박쌤 사랑해 오늘 아까 니엔이랑 얘기하는데 니엔이랑 애들이랑 멤버 얘기하는데 여자친구 자기야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뭐야? 이랬는데 박쌤 이러는 거예요 서운해가지고 나도 막 그런 거 불러줘 그랬더니 쌤이 훨씬 좋은 거라 그래서 그냥 뭐 그렇다고 나름의 단발할 생각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긴머리가 좀 괜찮지 않나요? 박쌤은 박쌤이지 음 네 소연 무릎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서연이한테 하자고요 음 서연이가 받아주려나 여러분한테 할게요 설레는 긴머리 포니테일 무조건 장발이라고 몰라요 혹시 언제 또 이제 단발로 갑자기 나올지 모르고 저도 몰라요 저 정해주시는 대로 소연 오빠 잘생겼다? 저 오빠예요? 아 감사합니다 왼얼 사이인가요? 오 맞아요 왼쪽 얼굴이 잘 나와요 앞머리 해볼 생각은? 아 제가 전에 과거 사진으로 그 앞머리 있는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진짜 똥손이거든요 고데기도 못하고 전에 보셨겠지만 그 비즈도 엄청 못해서 앞머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연이 형 뭐예요? 너무하네 안녕 대머리로 해도 예쁩니다 안 돼요 제가 두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대머리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아 이거 좀 옷까지 똑같네 이거 보여주려고 제 공책이거든요 제 공책이거든요 보이나? 제가 그 적었는데 보여요 여러분? 안녕 하이 안녕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제 공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반대로 보인 줄 알고 반대로 썼다가 무슨 노트냐고요 여기 안에 영어 공부한 거 혼자 공부한 거나 앞으로의 계획 볼펜으로 써도 이거 잘 안 보일 건데 공책 어디서 샀어요? 아마 교보문구 뭐 이런 데서 사지 않았을까요? 댓글이 너무 빨라요 할 미 힘들어요 저도 힘드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분이 좋네요 신발 사이즈 몇이에요? 몇일 것 같아요? 맞춰봐요 프로듀싱 책? 아니지 그런 건 컴퓨터로 하니까 굳이 그럴 수 없죠 패드 저 아이패드는 없어요 오 뭐야 245 내가 말했었나? 245 맞아요 천재네 뭐야 밥보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프로매도 말했는데 절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밥보단 소연 해가지고 제가 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밥보단 소연으로 했었는데 바보가 아니라 천재네요 다들 발이 의외로 크다고 제가 키가 크잖아요 아닌가? 제가 손이 작아요 손이 15cm인가? 16cm인가 나와가지고 큰 거 아니라고? 너무해 라이브 라이브를 지금 천 명이나 보고 계신다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게 좀 이상하네 떨려요 생일 나경이랑 같은데 누가 먼저 태어났어? 이걸 처음에 들었나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나경이가 약간 언니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이가 자기는 둘째 계속 둘째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인스타 라이브 해봤잖아 라이브를 일단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 아니면 관심사가 비슷하신 분들이랑 대화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거라서 몇 시에 태어났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지금 10시인데 저녁이에요? 야식 아니에요? 야식? 야식은 제가 맨날 육회, 포케를 먹거든요? 육회를 진짜 좋아해요 육회 좋아하면 육회 어때요? 육회 어때요? 야식은 포켓 또 케 육회, 사케? 뭐야? 닭볶음탕? 육회 먹다가 배탈 난 거 아니야? 안 나는데? 야식 메이트 있어요? 저 야식을 잘 안 먹어요 저는 저 일찍 자요 특히 요즘에는 제 친구가 들어왔어요 제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안녕 친구들이 본명으로 들어왔는데 소연아 나왔다 이러고 있네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어가지고 다 춤추는 친구들이에요 아 네 본명이 소연이에요 소연 안녕 아니 근데 제 친구를 이미 제 팬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뜨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제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거를 팬분들이 그거를 팬분들이 알 안에서 가지고 네 제 친구들도 같이 다 춤춰요 같이 나중에 춤춰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관없는데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제수씨들 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야 그게 매운 거 잘 먹어요 저 매운 거 잘 먹어요 그 불닭 소스도 사놓고 다 먹을 정도로 잘 먹는데 굳이 매운 걸 먹지는 않습니다 안녕 부모님도 보고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챙겨보시거든요 제가 그 외동 이거 외동이라서 저희 엄마 아빠가 항상 보고 계세요 음악 추천? 여기서 음악 추천 제 프롬을 항상 해주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생각나는 노래 지금 생각나는 노래는 폰메 라는 외국 그룹의 데이 원 이라는 노래를 추천하는데 아마 브루클린 세션인가? 이게 라이브 버전이 있어요 그게 진짜 좋습니다 소플리 너무 잘 듣고 있어 아 벌써 이름이 소플리라고 생겼구나 고마워요 데이 원 좋죠 음 데자버 노래 좋다고 감사합니다 혼내주세요 혼내주세요 는 뭐예요 혼내 그 혼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정하나요 티나요? 체리톡 챌린지 해주세요 저도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사면 되나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났다고? 자주 고생 나요 친해지고 싶은 멤버가 있냐고요? 이미 다 친한데 저 진짜 다 친해요 안 믿으려나? 제가 첫날부터 시그널에는 조금 낫을 가렸었는데 이제 댄스 연습하고 뭐 약간 운동도 하고 사실 사람이 이렇게 힘든 땀나는 걸 같이 하면은 빨리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친해졌습니다 만능 소연 감사합니다 만능이 되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첫인상이 가장 다른 멤버? 나일 것 같은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예요 다 저는 니엔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니까 그 시그널 박시즈에도 나왔지만 니엔이가 진짜 착하고 진짜 평소에 되게 재밌어요 그게 평소 텐션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주니까 제가 니엔이랑 있으면 더 같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음 게스트 누굴까 기대하고 있나요? 가디언즈 3 아직 못 봤어요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넷플릭스로 보는 정도입니다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멤버들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는 아무래도 토네가 아니면 유연 언니나 같은 방이니까 그런데 사실 방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막 춤을 춤 레슨이 늦게 끝나고 들어오니까 피곤해가지고 다 뻗어있어요 이렇게 게스트 힌트? 아 안돼 재미없어요 그러면 밀크초코 대 다크초코? 다트초코는 뭐예요? 저는 아 이게 근데 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 음식에는 사람이 진심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밀크초코?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건 밀크초코입니다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아까 제가 프롬에 말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매즈 미켈슨 배우님 나오는 영화를 반 정도 보다가 말았습니다 찍어보고 싶은 시그널은 좀 색다른 거 해보고 싶어요 ASMR? 아니면 뭐 책이나 뭐 그런 거? 좋은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 잠자라고 ASMR 해주는 게 아닌데 아까 막 ASMR하면 다 잘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좀 같이 듣고 즐기는 느낌? 가장 좋아하는 마블 영화는 영화는 모르겠고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베놈도 좋아요 어셈블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음 저는 빔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더 배디스트도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꽂히는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토크가 쉴 틈이 없어서 좋습니다 원래 이런 거 아니었나요? 쉬면 안 되지 재밌는데 소심한가요? 쿨한가요? 소심과 쿨이 되게 반대는 아니지 않나? 연결되어 있는 지점도 있잖아요 소심할 때도 있고 쿨할 때도 있고 긴장? 엄청 있다니까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힘들었어요 배가 너무 아프던데 나랑 취향 비슷하네 진짜요? 쿨심걸 아 오늘 시그널 오늘 시그널 저거 봤죠? 이거 기다리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사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이따가 집 가면서 또 봐야 돼요 하우스 가면서 여러분들 봤어요? 어땠어요? 컴댄하라고 더 컴댄할까요? 목소리 더 낮아지는데 괜찮아요 밀가루 피부 옷이 까매서 대비돼서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효재쌤이랑 친해졌나요? 그럼요 효재쌤이 엄청 진짜 재밌고 잘해주세요 평소에 잘 이끌어주세요 연습을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저도 좋아요 길 가다가 보면 저를 길 가다가 볼 수가 있나요? 저 보면은 이렇게 밥보다 소연 이렇게 해주시면은 밥 먹으라고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저녁 추천하고 지나갈게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박쌤은 어때요? 박쌤도 좋아요 거울 셀카 제가 거울 셀카 저번에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거울 셀카 되게 나름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이상하던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발라드 추천해주세요 발라드는 진짜 안 들어요 제가 웬만하면 모든 장르를 다 듣거든요 재즈도 듣고 클래식도 듣는데 가끔은 발라드는 저는 옛날 노래는 들어요 약간 윤상님이나 성시경님 노래는 좋아해서 아니면 이소라님 노래 아 지금 생각난 거 있어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라는 빛과 소금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라드라고 하긴 애매한데 세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샤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샤드가 투 비 비 비 원 텐다시온 텐다시온 좋겠네요 커피 좋아해? 다섯 글자로 완전 좋아해. 완전 쉽지 않아요 그래 이러네 민트 초코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배에 스킨 라빈스를 자주 가진 않아요 근데 같이 갔을 때 친구가 민트 초코를 담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유연 언니가 민트 초코 좋아하니까 한번 도전해볼까요? 유연 언니가 좋아하는 건 저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충격 발언? 뭐가? 언니 아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도 두 잔 마셨나? 케미명?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저한테도 그런 이앤이처럼 센스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어울리는 거 정해주세요 아 좋아하면 어른 어른이죠 저 22살입니다 언니즈 소유즈 예쁘네요 이름 나경이랑 저는 공이즈 그쵸 밀가루즈는 뭐야 어디서 이렇게 자꾸 귀여운 거 가지고 와요 캡처 타임 달라고요? 캡처 타임 어떻게 해요? 캡처 타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따가 끝나기 전에 하면 좋을 거 같고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요 윙크해 달라고요? 눈이 잠시만요 오늘의 게스트 소개 곧 곧 냉뭉이? 냉뭉이 먹먹 커요? 아 귀요? 보라트요 이거 맞아요? 시그널 몇 번 나왔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것만 보진 않아가지고 친구들 보는데 애교 가능하냐고요? 어때요? 친구들 다 이해합니다 아닌가요? 친구들한테도 가끔 이런 장난을 치는데 친구들이 되게 정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곰돌이 아트? 그건 뭐예요? 근데 이게 옷이 오늘 곰 같네요 20분이 순간 사라졌다고?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오 곰돌이까지 테디베어 테디베어서도 인형 갖고 싶어요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잘 없거든요? 제가 곰돌이 인형이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번 이번에 시간이 나오면 그런 큰 마트에 그런 거 팔지 않나? 그래서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의외로 2구나 그래 보이나봐요 애착 물건? 그런 거 잘 없어요 제가 물건을 되게 잘 잃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안 돼요 딸기 엄청 좋아해요 딸기 맛있어요 제가 거의 모든 과일을 좋아해가지고 가리는 음식이 잘 없습니다 주는 거 다 잘 먹습니다 막 어렸을 때 학교에서 급식 나오잖아요 친구들 다 급식 맛없다고 안 먹는데 저 혼자 막 두 번씩 먹고 이랬어요 딸기 밥? 아니지 그거는 감사합니다 참외 좋아하죠 참외 맛있어요 롯데월드? 롯데월드는 완전 아기 때? 그땐 근데 제가 놀이기구 잘 못하가지고 거의 퍼레이드? 지금도 퍼레이드 같은 거 좋아해요 망고 좋아요 참외 스무디는 안 먹어봤는데 얼굴은 어느 쪽이 더 말랑하냐고? 어디가 더 말랑해요? 여기가 더 말랑한 거 같아요 이쪽이 더 말랑하고 이쪽은 약간 쫀쫀한 느낌? 외국? 일본밖에 안 가봤어요 근데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가가지고 그때 약간 패키지 여행으로 부모님이랑 간 거라 솔직히 약간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귀신의 집 싫어요 저 겁이 많아요 잘 놀래가지고 여행 가고 싶은 나라는 저는 미국? 아니면 유럽? 이런 쪽 가보고 싶어요 감기 아니에요 저의 MBTI는 INTJ가 나오는데 제가 정식 검사를 했을 때 INTJ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두 글자는 거의 비율이 반반이여가지고 똑같아요 저랑? 예스 예스 애교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면 못해요 감히 눌린 적은 없어요 저? 보통 11시에서 1시 사이에 자요 첫 스케줄로 야구장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재밌었습니다 애교 보여주지 마세요 뭐야 그게 귀신의 집 가면 누구 데려갈래? 그냥 절 데리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많이 꿔요 3인칭? 소연이? 이거 맞나? 농구는 좋아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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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였습니다 게스트 아무도 몰랐죠? 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진짜? 응 다 못 맞추셨네 그러니까 나 그거 나키 언니 아니면 유현 언니 아니면 서현 언니 이렇게 나왔어요 저였습니다 여러분 저음주래요 맞아요 저음주 도레미파솔 어디까지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요? 하나씩 내려가자 우리 그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씩 내려가자 너부터 해볼까요? 너부터 해논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아 어 어 아니야 힘들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동굴의 우리 다음에 피아노 두고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연지도 부려야 되는데 아 연지도? 연지도 좋네 연지는 그래도 우리 얘기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너무 방금 말투가..말이 좀.. 아기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맹굴즈 벌써 케미 명이 생겼습니다 동굴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못 얘기했지? 우리 못 얘기했어요? 그거 뭐지? MBTA 그거 얘기하고 어 맞아 언니 E예요 아니에요 저.. 저 I예요 언니 E같이 않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저 90%가 I가 나와요 에이? 저 미안합니다 약간 같이 있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응 우리 작은 애쓸 때 혼자 연습하고 보니까 아 그건 뭐 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작은 애쓸 때는 그런가? 선택한 게 아니야 혼자 했을 때는 그런 거 같아 머리 많이 길렀다 너무 그쵸? 저 엄청 길었어요 어디까지 길을 거예요? 저 언니, 언니, 언니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대박이지 대박이지 않아요? 봐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뭔가 오랜만에 그거 머리 내리라 했는데 아직 좀 길이 부족해서 지금 밤머리인가? 아마? 모르겠어요 해주셨어요 근데 머리를 약간 아예 그리고 애볼활동 때 여기까지 길러서 오면 예쁘겠다 근데 될 거 같지? 어 될 거 같애 시간이 있으니까 응 그쵸 어 저도 이제 머리 묶은 걸 장발 어 졸업한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머리도 예쁘다 그래요? 응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언니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 머리 언제 잘랐어? 언제지? 자작년? 2년 전? 재작년? 2년 전? 3년 전? 그때 완전 칼 단발이었어요 응 그거 어땠어? 저는 좋아요 저는 단발 좋아요 그럼 다시 단발 자르라고 하면 그건 좀 안되죠 그건 좀 안되죠 일단 잔머리하고 질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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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쵸 목소리가 똑같대 그런가?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닝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닝입니다 소연입니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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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가 진짜 요즘에 일본어 해주셔요 내가? 응 일본어 했어? 그냥 쉬운 거? 쉬운 거 좀 하려고 하지 않나요 언니? 하긴 하는데 그쵸 근데 요즘 애들이 다 일본어 하고 맞아 일본어 하고 있어요 맞아 오늘은 근데 막 그거였어 중국어도 하고 응 다 같이 뭔가 인터내셔널한 그거 했어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머릿결 너 머릿결 관리해? 하죠? 어떻게 해? 그냥 그냥 쉬쉬쉬 그냥?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머리는 신경 써야죠 난 이렇게 머릿결 관리를 잘 못하겠어 난 진짜요? 근데 하고 있지 않아요 언니? 그럼 어머님 그거 머리 말릴 때 쉬쉬쉬 아 이거 응 그건 뿌리지 근데 그 정도는 뭔가 양식껏 해야될 것 같아 아 근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만 하면 뭔가 느낌이 느낌이?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I got it 네 그쵸 I got it you got it 아 근데 지금 맨날 얘기하는 건데 내가 맨날 핸드폰을 중국어랑 일본어를 약간 잘 모르는데 반반씩 하니까 섞어서 말하거든요 맞아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언니 갑자기 일본어로 하고 뭔가 뒤에 하고 하니까 일본어 아닌데 하면서 그거 해봐 뭐였지? 쇼지 이거 뭐였죠? 저는 쇼지 저는 쇼지 어디에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일본 없는데 하면서 중국을 근데 핸드폰이야 핸드폰 핸드폰이요? 핸드폰이 일본어 뭐지? 스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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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한국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이거 난 너같이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요? 응 맨날 이러고 있는데 뭐해? 이러면 저 언어 공부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나 좋아하는데 언어는 재밌어 재밌어 응 영어는 어때? 영어는 하는 거 근데 요즘 저는 그거 넷플릭스에서 영어 드라마 봐요 뭐 봐? 아이컬리 아이컬리 아이컬리?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봤던 그 영어 그건데 근데 영어 자막 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영어 자막 껴서 보고 있어요 이제 에볼루션의 영어 담당이 되시는 거예요 안 돼 유현 언니가 있으니까 유현 언니한테 맡겨야지 아 우리 누구 있냐? 어떡하냐 언니가 해야죠 근데 언니 진짜 영어 잘해요 우리 영어 수업이 있는데 언니가 진짜 와와와 이렇게 하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O 아이고 prin walks 있었어요 우리는 Yeah.. am good 근데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전에는 문법 안 맞으면 말 못 했거든요 아zech여講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You know like 그 형이 잘하는 거 같잖아 난 그맛은 신기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계속 cod먹 배워온 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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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얘만 좀 하고 싶어 멋있죠? like thi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그렇게 쉬운 단언데 뭔가 느낌이 있어 눈치 알죠? 아 그냥 그것만 배운거야 아cause... 나도 해야겠다 like this 이렇게 하면 뭔가 영어 잘할 것 같아 사랑해 그쵸 그냥 간단한 걸로 원하는 자신감 맞죠? 아맞아 자신감이지 진짜 맞는 것 같아 이번엔 진짜 바람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did you write music together? 저거 먼저 같이 할래? 어... 아, 나 못하겠어! 못하겠어! 아, 나 못하겠어! 아, 나 못하겠어! 아, 나 못하겠어! 아, 나 못하겠어! 나 근데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스페인어? 해봐, 해봐! 그냥 안녕하세요, 코톤입니다. 아, 그거면 됐어. 단순 이름 뭐예요? 아, 이것만. 이거 잘하지 않나요? 근데 스페인어는 뭔가 이런 느낌이야. 아, 혀를 잘 골라야 돼. 아, 그건 아닌가? 몰라. 근데 그런 느낌 있을 것 같아서 잘 못해요. 정답은? 모르겠다. 뭐예요? 큐티! 뭔 발인지 몰라. 아니, 이거 사랑이 아니라. 아, 모르겠어. 사랑이 아니라? 마할 기타? 모르겠어요. 다이스키! 디아모. 디아모. 아, 어렵다. 아, 근데 발음 진짜 어려운 것 같지. 나 발음하는 거 같지. 르르르르 얘기 안 돼. 이거 연습해서요. 오, 어떻게 해? 연습했어요,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 때 하고 싶어서. 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하면 돼요. 맨날, 맨날 하면 갑자기 돼요. 오, 르르르르륵! 오, 됐네? 근데 이거 막 갈리던데? 르르르르르 되는 사람이感じ로. 원래 이것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멋있었어요. 르르르르르 이게 멋있었어요. 이게 멋있어요. 그쵸. 그래서 연습했어요. 약간 이제 그러면은 약간 이런 발음을 쓰면 되겠다. 그 약간 랩. 이런 발음? Representatives!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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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 것 같아 이거는. 저 아닌 것 같아요. 무한도전 갑자기 생각났어. 그 L.E.P. 이거 알아? 뭐예요? R.A.P인데 옛날에 무한도전에 L.E.P. 있었어. 나 무한도전만 많이 보고자. 아시다 여러분. 프리스타일 랩.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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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흥? 노! 정영수 해야 되겠어. 이거 뭐지? 옛날에 그런거 있었네. 뭐예요? 펜비트! 이런거 있어. 여긴 그리 뭐 피스! 아마! 뭐? 아 진짜 웃기네.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요! 올해 우리 집에! 아 집에 초대하는거야? 올해 우리 집에! 올해 우리 집에! 너도 이래! 얘도 이에요. 아... 아니에요! 나 I야! 아 이거 T야! 이거 T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I 이건가? I? 이거 N1이잖아요. 그렇네. 위에 이거 붙어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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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놔요. 어떤 생각. 오늘 뭐해? 오늘 뭐가 이상해요. 근데 재밌잖아요. 평소에 이런 사람 아닌거는 알죠? 이런 사람 아니래. 아 왜! 아니에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거야. 그쵸 그쵸 그쵸. 모든 순간이 넓었다. 오! 역시! 역시 박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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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학생이에요. 오! 저 라임! 라임 맞췄어! 우와! 박샘! I'm 학생! 넌 박샘! 여기 있는 음료수! 빨강색! 요! 이상해요 얘. 와 진짜 래퍼! 오 쉽지 않다. 평소에 진짜 이상한 애가 카이네거든요. 맞아요. 진짜 카이가 진짜 역백급. 저는 진짜 카이가 그런 줄 몰랐어요. 카이는 진짜 이상해. 근데 너 카이랑 요즘 맨날 세세세하더니 그렇게 된거 같아. 맞아요. 아니 카이는 뭔가 정확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차종 목소리 이상 소리를 해. 그리고 약간 이상한 타이밍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너랑 카이랑. 진짜 토니랑 카이랑 맨날 무슨 일본어로 세세세를 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거 같아. 알았어요. 그 영향이야. 카이 진짜 혼나야 되겠어. 칼 왜 이래. 칼 왜 이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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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나도 더워. 어떡해. 저희 둘 다 김파디여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좀 더워 보이죠. 나무. 나무. 어 그게 뭐지? 뭐에요? 캐릭터. 나무 캐릭터? 뭐에요? 아 뭐지? 뭐에 나오는? 그거. 겔. 오오 그거 그거. 그거죠. 작은 작은 작은. 그루트. 예스. 안 봤지만. 근데 재밌네요. 그루트. 애기 때부터 큰 것까지 나올걸? 응. 근데 애기 때 되게 귀여워. 아 진짜요? 하면 약간 무서워. 그럴 수도 있죠. 저 마리오 보고 싶어요. 마리오. 마리오? 응. 영화 하잖아요 지금. 영화에? 응. 몰렸어요? 저 마리오 보고 보고. 아무것도 몰라. 마리오 관심 없구나. 아니 아니. 마리오. 미안해 마리오야. 마리오. 어? 어? 벌써? 어. 40분에 끝나나? 응. 오마이갓. 2분전이래요. 끝나기 좋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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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점프.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나 이거. 내가 이거 되는데. 해봐. 이거 이상해. 이거 대단해. 펀션하고 있어서 좀 지울까봐. 무서워. 근데 뭔지 알죠? 알어? 이거. 그러한 다음에? 그 거는 커지는 거. 뭐에? 이상해. 뭔가 제 친구들이 여기 있다고. 오케이. 뭐 할까요? 추천받아요. 아님 언니가 하고 싶은거? 난 모르겠어. 캡처타임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오옹 이 아니에요 아이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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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라서 잘 맞는거 어? 뭐에요? 마리오포즈? 마리오포즈 뭐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다른거 체리피스 그게 뭐야? 이거 이게 체리야? 응 나만 근데 뭐가 체리인지 모르겠어 사실 약간 체리꼭지같다는거 아닌가? 이거 투리소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투리소 해야되는데? 아 이렇게 해야돼? 모르겠어요 넘기고 뭐지? 체리톡 보잖아 본 체리톡 예 제가 체리톡 나오기전에 스포를 했거든요 스포에서? 응 이렇게 근데 그거 눈치챈 사람 있을까요? 근데 체리톡 말고 이거 계란 아니야? 계란?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많이 튀날까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겠습니다 냥냥펀치? 이거 다현언니 이거 다현언니 펀치인데? 다현이 불러오세요 이건 냥냥펀치 아니야? 이건 다현언니고 이건 냥냥펀치 반치 반치 오늘 40분이오 시간 너무 빠르다 언니가 마무리를 해주세요 마무리 자 5월 15일 월요일 10시 40분 저희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떠드느라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왜왜 하트하면서 저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인데 늦게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맛있는 저녁 야식 드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봐요 우리 시그널루에서 봐요 빠이 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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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